안녕하세요 5학년 학생 여러분 국어 3단원 세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두 국어 교과서와 필기 도구 준비했나요? 그럼 오늘도 힘차게 국어 공부 시작해 볼까요? 오늘 배울 내용은 구조를 생각하며 글 요약하기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글의 구조, 글의 틀 기억나나요? 비교 대조의 구조와 열거의 구조가 있었어요 이런 글의 구조를 생각하며 글 요약하기를 공부할 거에요 교과서 105쪽 준희는 어류의 여러 기간을 읽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글을 요약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교과서 105쪽에 어류의 여러 기간이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글을 한번 읽어 보고요 이 글 밑에 있는 준희가 간단하게 정리한 글을 읽어 보세요 준희가 간단하게 정리한 것처럼 즉 요약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생각하면서 준희가 요약한 글을 읽어 보세요 모두 다 읽어 보았나요? 교과서 105쪽에 있는 어류의 여러 기간을 준희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어요 준희가 요약한 글을 같이 읽어 봅시다 어류 피부는 비닐로 덮여 있어 몸을 보호해 주고 아가민의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한다 또 어류는 옆줄로 환경 변화를 알아낸다 네, 준희가 중요한 내용만 알기 쉽게 잘 정리했어요 이렇게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만 정리하면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훨씬 쉽겠죠? 글을 요약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요약하면 좋은 점은 글에서 중요한 내용만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중요한 내용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많은 내용을 공부할 때 도움이 돼요 그럼 교과서 106쪽 2번 글의 구조를 생각하며 직업과 옷 색깔을 읽어 봅시다 교과서 106쪽 107쪽에 직업과 옷 색깔이라는 글이 있어요 어떤 구조를 활용해 내용을 설명했는지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 보세요 동영상은 잠깐 멈추고 교과서 106쪽 107쪽을 읽으면 됩니다 모두 다 읽어 보았나요? 교과서 108쪽 3번 직업과 옷 색깔을 읽고 그 내용을 짝과 묻고 답해 봅시다 괄호 1번 이 글을 읽고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글을 다시 보면서 이 글을 읽고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모두 만들어 보았나요? 선생님은 의사나 간호사는 왜 흰색 옷을 입나요? 라는 질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만들었나요? 질문을 만들었으면 짝과 함께 여러분이 만들 질문을 물어보고 짝이 답해 보고 해결해 보는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온라인 학습인 관계로 선생님하고 함께 질문에 알맞은 답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면 돼요 직업에 따라 옷 색깔을 특별히 정해서 입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책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만들었나요? 여러분이 만든 질문을 적어주고 그 질문에 알맞은 답을 여러분이 찾아 적어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만든 질문 기억나나요? 의사나 간호사는 왜 흰색 옷을 입나요? 이 질문을 여기에 적어주고요 답을 여기다 찾아서 적어주면 됩니다 의사나 간호사는 왜 흰색 옷을 입나요? 답을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간염에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서는 위생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흰색 옷은 더러워졌을 때 쉽게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는 보통 흰색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선생님은 또 다른 질문을 만들었어요 어떤 질문이냐고요? 법관은 왜 검은색 옷을 입나요? 여기에 알맞은 답을 적어주세요 왜 법관은 검은색 옷을 입었나요? 네, 법관이 검은색 옷을 입는 건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뜻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글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였나요? 궁금하네요 모두 교과서에 다 정리한 친구들은 4번 글의 구조를 파악해 직업과 옷 색깔을 요약해 봅시다 괄호 1번 문단마다 중심 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밑줄을 그기 위해서 교과서 106쪽, 107쪽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교과서 106쪽, 107쪽을 보세요 각 문단마다 중심 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세요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 밑줄 그어보세요 선생님이 중심 문장은 뭐라고 했죠? 문단의 맨 첫 문장이나 맨 마지막 문장에 보통 많이 있다고 하였어요 모두 다 밑줄 그었나요?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는 동영상은 멈추고 중심 문장을 찾아 밑줄 그어주세요 그럼 다 같이 각 문단에 알맞은 중심 문장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사람은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 옷을 입기도 한다 이것이 중심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을 의사나 간호사는 보통 흰색 옷을 입는다 입니다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법관은 검은색 옷을 입는다 네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군인은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옷 색깔을 달리하여 입는다 마지막 문단 다섯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이 다양하다 입니다 모두 이렇게 다섯 개의 중심 문장을 찾았나요? 그건 교과서 108쪽 괄호 2번 이 글에서는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설명했나요? 어떤 방법으로 설명했죠? 네 맞아요 직업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을 나열해서 열거해서 설명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을 나열해 직업과 옷 색깔의 관계를 설명하였어요 나열에서 설명했어요 즉 열거의 방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교과서 109쪽 괄호 3번 글의 내용을 처음 가운데 끝으로 정리해 보세요 이 글의 구조를 처음 가운데 끝으로 구분해서 문단의 중심 문장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교과서 106쪽 107쪽을 같이 볼까요? 직업과 옷 색깔의 글을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눠보세요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네 첫 번째 문단이 처음이고요 의사, 법관, 군인 예를 들어 나열한 부분은 모두 가운데 문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끝 부분이에요 이렇게 글을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처음 가운데 끝으로 글의 구조를 나누었으면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적어봅시다 처음의 중심 문장은 무엇이죠? 사람은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 옷을 입기도 한다 가운데 부분의 중심 문장은 무엇이죠? 의사나 간호사는 보통 흰색 옷을 입는다 또 법관은 검은색 옷을 입는다 군인은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옷 색깔을 달리해서 입는다 끝 부분의 중심 문장은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옷 색깔이 다양하다 입니다 괄호 4번 정리한 내용을 간추려 써보세요 괄호 4번에 여러분이 괄호 3번에서 정리한 내용을 매끄럽게 적어주면 됩니다 사람은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 옷을 입는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한번 동영상은 멈추고 여러분이 괄호 3번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추려 써보세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내용을 간추려 주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먼저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지우입니다 세부 내용은 대표적인 말로 바꾸어 중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글의 구조에 알맞게 틀을 그려 내용을 정리합니다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상을 생각하며 설명하는 글쓰기에 대해 공부할 거에요 오늘도 끝까지 공부한 여러분 훌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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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že 엠 iOS 길 구멍 문